뭔가 또 좋은 얘기가 나올 수 있겠다 안녕하십니까 AP2ZM 고소의 김도움 전라팀장입니다 오늘 알아볼 주목은 셀리버리고요 주목 코든 268600입니다 현재 시각은 2021년 9월 3일 오후 2시 4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셀리버리 오늘 거의 한 11% 정도 상승이 나와주고 윗구리 약간 달면서 현재 한 21선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태인데 자 셀리버리 어떤 회사인지 기업 브리핑 간략하게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셀리버리 같은 경우에 시가충액이 1조 1천억 1조 2천억 정도 됩니다 오늘 조금 상승해가지고 1조 2천억 정도 되는 어느 정도 좀 규모가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대주주 같은 경우는 22%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특수관계인 지분 포함해가지고 그래서 22% 지분이라고 하면 그냥 적당한 수준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이 셀리버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회사냐 이런 양리 물질 생체 내 전송 기술과 이를 적용한 단백질 소재 바이오 신약 후고 물질의 개발 및 기술 이전을 주사업을 하는 바이오 벤처 기업 제약바이오 회사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TSDT 플랫폼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이 TSDT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분자량이 큰 양리 물질들의 세포 내 전송을 가능하게 해주는 신개념 신약 개발 기술이에요 그래서 이 TSDT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자량이 큰 예를 들어 단백질과 같은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분자량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굉장히 좀 많이 뭉쳐져 있어가지고 단백질은 분자량이 좀 크기 때문에 이런 세포 안에 들어가기가 좀 많이 힘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뭐 다른 조그만 것들은 잘 들어갈 수 있는데 단백질은 크기가 커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들어가기가 힘들어 가지고 보통은 이제 밖에서 어떤 메커니즘을 통한 이런 좀 그런 약효가 발효되고 이렇게 되는 부분인데 이 단백질을 이렇게 TSDT 플랫폼을 통하게 된다면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이 약효 또한 상당히 높아지게 되고 굉장히 효율적으로 쓸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여러가지 신약에 좀 적용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재무적인 부분 보시게 되면은 이제 이제 여느 제약바이오 업체들과 같이 이렇게 좀 좋지는 않습니다 매출 같은 경우에도 별로 잘 나오고 있지 않은 부분이 되고 거의 없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계속 적자가 나고 있는데 이 셀리버리 같은 경우에는 상장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2018년도 2018년도에 상장이 된 그런 부분이 되겠고 이 상장할 때 기술특례 상장을 했습니다 기술특례 기술특례 상장 대부분의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그렇게 하는 부분이 되겠는데 기술특례 상장을 하게 되면은 영업이익 적자가 계속 나도 상관이 없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는 뭐 4년 5년 이렇게까지 영업 손실이 지속되게 되면은 관리종목 상장 폐지까지 이어지게 되는 부분인데 이 제약바이오 기업들 특히나 기술특례 상장한 그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상장하고 나서 계속 마이너스 찍혀도 상관이 없습니다 대신에 여기서 발생하게 되는 계속 영업 손실이 나다 보니까 발생하게 되는 자본 잠식이라던가 혹은 자기 자본 대비 법인세 차감 전 계속 사후 손실률이 50% 이상이 최근 3, 4, 5년도 안에 2번 이상 발생하게 되면 관리종목으로 들어가요 근데 이 부분도 기술특례 상장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장하고 나서 3년까지는 다 봐주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셀리버리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에 상장을 했기 때문에 19년도, 20년도, 21년도까지 해가지고 뭐 자본 잠식이라던가 혹은 이제 법인세 차감 전 계속 사후 손실률 50% 넘는 거에 대해서 봐줍니다 봐줘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재무적으로 완전 프리패스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매출에 대한 부분도 이제 기술특례 상장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봐주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5년이에요 그러니까 19, 20, 21, 22, 23년도까지 해가지고 매출은 영원히 나와도 괜찮습니다 안 나와도 괜찮아요 대신에 그 이후부터는 그 이후부터는 30억 이상을 최소 찍혀줘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은 조금 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괜찮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현재로서는 재무적으로는 관리 종목이나 상장 폐지 이어질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의 뭐 프리패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셀리버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올해 1월부터 이때 이제 무상증자 이슈랑 좀 여러가지 모멘텀으로 해가지고 상승이 나아졌던 그런 부분인데 이때부터 추세적으로 엄청나게 하락을 했습니다 거의 7개월 동안 7개월 넘게 하락이 나왔죠 그러다가 오늘 거래량을 동반하게 되면서 추세를 약간 돌파하는 흐름이 나아주고 있어요 거기다가 최근에 이렇게 쌍바닥까지도 찍고 다지면서 바닥 다지고서 올라와주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그래서 오늘 상승이 조금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매매동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간 매도는 계속 진행이 되었던 부분인데 반대로 외국인은 엄청나게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바닷건에서 엄청나게 매집을 했어요 이 바닷건에서 엄청나게 매집이 들어갔던 그런 부분이 있었고 오늘까지도 매수가 좀 잡히고 있죠 외국 창구 매수 우위에 있고 프로그램 매수가 좀 잡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상당히 외국인들 수급이 괜찮게 좋게 잘 들어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셀리버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여러가지 모멘텀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뭐 이런 특징주의 뉴스도 떴었습니다 이제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캡슐 제형 최적화에 좀 상승이 나왔다 그래서 이 코로나19 치료제 캡슐 제형 최적화 같은 경우에 이제 경구용 치료제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를 만든다는 그런 부분이 되겠는데 이 경구용 치료제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위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 부분이죠 이 위드 코로나란 독감처럼 우리 그냥 독감처럼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거 다 없애고 그냥 그 이전의 생활처럼 돌아가자 그래서 이 코로나를 독감처럼 생각을 하면서 그냥 공존하자는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지금 나오게 되면은 앞으로 마스크도 벗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고 사회적 거리두기도 없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대신에 이제 코로나 확진자들은 수가 많이 늘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코로나 치료제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부분인데 그 중에서 이제 좀 복용이 편리하고 굳이 우리가 병원 가서 주사 맞고 이런 것보다는 집에서도 알아서 그냥 알약 캡슐 먹을 수 있는 이런 치료제 경구용 치료제의 필요성이 많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죠 그런 부분에서 최근에 코로나 경구용 치료제 관련해 가지고 한국 BNC라든가 부광약품이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많이 반응을 보이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셀리버리 같은 경우도 이 경구용 치료제로서의 모멘텀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중요한 거는 이제 셀리버리 홈페이지 들어가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공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 9월 1일 이때 나온 공지를 보게 되면은 아시아 탑2 글로벌 제약사 공동 개발 관련한 중요 사항을 공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사는 아시아 혁신 제약사 1위이자 매출액 기준 아시아 탑2 글로벌 제약사와 공동 개발 중인 유전자 간섭 안티센스 올리고 핵산 이 ASO 항암신약 공동 개발에서 세포 내 전송 다양한 암종에서의 특정 발암 유전자의 발현 억제 효능 및 이제 세포 간 연속 전송 이 데이터 패키지를 이 글로벌 제약사에 지난 6월 3일 전달을 했고 지난 3개월의 기간이 지난 8월 30일 연락을 받았는데 이런 식으로 쭉 나오고 즉 이 파트너사로부터 다음 단계에 대한 중요한 결정을 VP 수준에서 직접 결정하기 위한 양사 간의 공식 회의를 제안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시아 혁신 제약사 1위 같은 경우에는 뭐 다이치 상표 일본의 다이치 상표 혹은 뭐 다케다 다케다 쪽인 것 같은데 뭐 이런 쪽으로 될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공동 개발 관련해 가지고 조만간 또 좋은 얘기가 나올 수 있겠다 다음 단계까지도 이제 좀 중요한 결정을 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호재가 하나가 예상이 될 수가 있겠고 그리고 여기 9월 2일 달 9월 2일 거 9월 2일 거 이제 코로나 치료제 ICPNI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경구용으로도 제형 최적화를 했다고 했죠 그래서 유럽의약품청 EMA에서의 I&D 신청 현황에 대해서도 공지가 나왔습니다 금일 이탈리아 오피스사로부터 EMA에서의 I&D를 위한 모든 서류가 준비 완료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EMA I&D 서류 같은 경우에는 원본 상태로 폴란드 바르샤바에 배송되어 수령 즉시 임상 신청이 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즉 이거 임상 신청 조만간 그냥 승인 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이제 하나의 모멘텀이 되겠죠 임상 신청을 이제 하는 부분이고 거기서 이제 승인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모멘텀이 발생을 했습니다 바닷건에서 그러면서 외국인들의 엄청난 매집이 들어왔고 최근에 쌍바닥까지 찍었고 내려오던 추세도 이제 7개월 만에 이제 좀 뚫어 주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보이고 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7만 2천원 정도 이상으로만 끝내줘도 저는 괜찮다고 보고 있어요 7만 2천원 정도 수준 21선을 조금 넘기고 추세도 약간 돌파를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뭐 못한다고 한다면 다음 주 월요일 돼 가지고 그대로 끌어올리는 이런 상승이 조금 나아줘야 될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주봉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주봉상 주봉상으로도 이제 바닥 6만 3천원대 바닥을 다지고서 올라와 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이제 또 조정을 받았었는데 이 구간에서 반등 나와주게 되면서 끌어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 주봉상 흐름도 상당히 좋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겠다 대략적으로 9만원대까지도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20주선 타고서 올라오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월봉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봉 같은 경우 이제 6만 3천원 부분 이 구간 바닥 다지고서 올라오고 있는 부분이고 이번 달은 이제 8만 4천원 지난달 지난달 여기 이 은봉을 먹는 이런 흐름이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8만 4천원 이상으로 이게 올라와 주게 된다고 하면은 추가적으로 더 강력하게 상승이 나아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번 달 목표는 8만 4천원인데 충분히 그냥 가능하다고 보고 있어요 지금 월 초기도 하고 그래서 10만원대까지도 저는 올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일봉상으로도 마찬가지로 10만원에서 11만원대 이 구간까지는 그래도 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 구간에 좀 강력한 저항이 될 수도 있긴 한데 어쨌거나 이 구간까지는 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현재 오늘 추세 돌리는 거 완전히 좀 완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셀리버리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AP투자연구소에서는 매일 무료 추천 종목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AP투자연구소 검색을 하셔서 상단에 있는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를 들어오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홈페이지가 나와 있죠 여기서 2021 무료 추천 종목 메뉴를 들어가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무료 추천 종목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장 시작 전부터 장전 브리핑을 미리 해 드리고요 이런 식으로 공지사항 꼭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 이런 식으로 장전 미국 증시 전날 미국 증시 이런 현황 등 그리고 국내 증시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한 그런 얘기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장전 브리핑을 해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장이 시작되게 되는 9시 장이 시작되는 9시가 되게 되면은 이제 무료 추천 종목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단타 종목으로 하루에 두 종목에서 세 종목 정도 이런 식으로 매수가랑 1차 목표가 손절가 안내를 해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두 종목에서 세 종목 정도 나가고 있는데 이런 거 한번 참고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AP 두 장보소에서 AP 테마주 검색기가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버전과 PC 버전이 있는데 이 테마주에 대해서 굉장히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테마주 매매하시는 분들한테도 많은 도움이 될 거고요 여러 가지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많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AP 두 장보소 홈페이지 들어오시면은 이런 식으로 다운로드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unlucky mis breaths 댓글 genauso